음악 중구에서 불법 주정차 문자 알람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지금 불법 주정차 지역에 들어가셨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휴대폰에 문자 알람이 뜰 겁니다.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지금 바로 알아보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딱지 떼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럴 때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에 진입한 차량에 대해 주차 단속 휴대폰 문자 알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구에서는요. 8월 1일부터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단속 행정에 신뢰성을 제공하며 선진 주차 질서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에 진입한 차량에 대해 CCTV 단속 지역임을 알리는 운전자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동식 CCTV, 인력 단속과 즉시 단속 지역 차량, 경찰서, 소방서, 생활 불편 스마트폰 신고 차량, 범죄 차량 등에는 알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중구 관내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중구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에서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통합 가입 도우미를 다운받아 행정복지센터 신청사를 작성하면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불법 주정차를 하면 안 되겠지만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CCTV 단속 지역을 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전자의 자발적 차량 이동 유도로 원활한 교통 흐름이 확보되고 또 단속에 대한 행정의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로 선진 주차 질서가 확립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중구의 불법 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하세요. 감사합니다.